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석입니다 오늘도 한번 혼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공 혼공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그 혼을 빼놓는 공부 아니에요 혼을 빼놓는 게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혼자서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 하시거나 혹은 직장을 미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work는 앞에 two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고 쭉쭉 보니까 is가 있죠 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배웠는 게 learning 이 i 이제 붙었죠 learn 배우다인데 learning 배우는 것 요즘 뭐 이 learning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배우는 것 learning이라면 참 많이 쓰이는데요 어쨌든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니까 의리죠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with other people with는 누구와 함께죠 그죠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다 하나입니다 자 원어브 다음에 most 다음에 복수명사도 있죠 그죠 보통 이제 원어브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여기 다시 you can 이거 있으니까 그죠 신대륙이다 새로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끊어주는 겁니다 ok skills죠 여러 개죠 기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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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이따 어브 앞에 끊으세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하나는 하나인데 하나인데 뭐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ok 어려웠습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쌤 지우지 마세요 하면 정지하고 필기하면 되요 그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자 다시 가볼게요 배우는 거죠 일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배우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기술이냐면 계속 나오죠 you can develop 다음에 끊었죠 그죠 for your school life 여기 끊었어요 전치사 나오면 끊으세요 일단 너가 뭐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너가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end 있으니까 끊으세요 for your school life 뭐를 위해서 너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대요 아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하면 학교 생활에도 좋구나 자 그리고 and 또 for 나왔죠 그죠 아 for하고 for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and 사이로 and가 중간이니까 그죠 너의 lifetime이면 평생입니다 참 옛날에 유엔이라는 가수가 이제 평생 아닌데 저도 참 나이가 유엔이 뭐야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무슨 기구 아니야 뭐 이렇게 반기훈 총장 가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오케이 자 평생 직장이죠 그죠 평생 직업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유켄부터 돌아오면요 어떤 기술이냐면 당신이 개발할 수 있죠 당신의 학교 생활과 당신의 평생에 걸친 직장 직업을 위한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 중 기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쭉 볼게요 저희부터 갑니다 마지막이요 배우는 거요 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에요 타인이랑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네 당신이 학교 생활과 당신의 평생에 걸친 직업을 위해서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뭐가 됩니까 좀 다듬어지죠 그죠 다듬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봐도 이게 좀 해석이 잘 되는 겁니다 가령 사람들 보고는 타인과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타인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복습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'm taking help Bye